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60이 된답니다. 저는 계속 나이를 만으로만 계산했거든요. 또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있고 살기가 좋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젊게 살려고 제 나이에서 20살 정도를 빼고서 계산합니다. 뭐 누가 묻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친구랑 통화하는데 아 또 친구가 새삼 그걸 일깨워주더라고요. 야 우리 내년에 60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와 작별하면서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50대를 후회 없이 사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50대를 잘 보내시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대는 바야흐로 상실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의 독립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부음이 날아듭니다. 친구의 부모님, 큰 병을 앓게 된 친구의 부음도 뜬금없이 날아들죠. 특히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큰 상실감에 끝도 없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 자식이나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도 부모님 죽음 앞에서는 너도나도 없이 모두가 죄인이 되니까요. 잘해드린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가슴 아프게 해드린 말이나 일, 죄송스러운 일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송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짓눌립니다. 특히나 저같이 해외에 나와 산 경우라면 곁에서 모시지 못한 세월이 재수로워서 더 심한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몇배나 더 크게 오지 않았나 가늠해봅니다. 중년의 혼란스러움이 상실감과 자책감이 더해지면서 우울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도 딱 10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계기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회사생활도 정상으로 하고 가정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했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한 2, 3년을 보낸 듯 싶습니다. 우울증은 자신이 밝히지 않으면 함께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라도 전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극복해보겠다고 하면서 지옥같은 인생을 살며 병만 더 키울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아주 강력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에 이곳저곳에서 염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가볍게 생각 마시고 뼈가 부러진 것처럼 마음이 부러진 것이니까 병원에 꼭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파파옹이 전하는 50대를 후회 없이 사는 법 두 번째, 이 30년 동안 사용할 몸을 만들어라. 40대는 여전히 30대에 가까운 몸이라면 50대는 60대에 가까운 몸입니다. 그만큼 몸의 노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피부의 탄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또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남은 여생 동안 사용할 몸을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찬스가 됩니다. 50대에 몸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그 이후 인생의 질이 천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제가 50대에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약 10여 년 전이죠. 한 노인의학과 전문의가 쓴 글을 읽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50대에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정말이지 성인병을 줄줄이 달고 살게 될 수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 뿐만 아니라 근력을 단련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셔야 합니다. 50대의 근육을 만들어야 그 근육이 60대, 70대, 80대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파파옹이 전하는 50대를 후회 없이 사는 법 세 번째, 마지막 월급 이외에 수입원을 만들어라. 대한민국 직장인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나이가 평균 49세라고 하니까 50대인 여러분은 내일 당장 회사에서 명태 대상자라는 통고를 받아도 하나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니 제가 괜히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이제는 정말이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녀서는 답이 없습니다. 몸이 아직 회사 안에 있을 때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퇴근 이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다른 수입원을 한 4개 정도 더 만들어 놨습니다. 월급 위에 수입원을 만드는 버릇은 제가 직장에 들어간 20대부터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50대에 들어오면서 그 폭을 훨씬 넓혀 놓은 거죠. 생활비가 들어오는 수입원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회사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몸은 고대더라도 회사 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하느라 마음은 늘 기대감에 설레이고 새로운 목표와 꿈도 생겨나니 살아가는 게 더욱 활기차지죠. 되레 나이 들어가는 게 즐거워집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수입원을 50대에 만들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월급처럼 뭉텅이 돈이 팍팍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푼돈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입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어느 순간에는 월급이 푼돈처럼 보일 만큼 부수입에서 아주 큰 돈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할까 뭐 할까 책상에 앉아서만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루빨리 몸으로 부닥치면서 수입원을 늘려 놓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회사일 바쁘다는 핑계 그만 대시고 또 시작했다면 조바심 내지 말고 큰 거 한 방 노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힘쓰셔야 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편안해야 월급 아닌 다른 수입원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운동으로 몸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제 20여 일만 있으면 제 나이 앞에 육자가 붙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되었구나 놀랍기도 하지만 인생 전성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부지게 마음을 다시 한번 먹어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50대 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시간 낭비 없이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